이 상태에서 갈라 아멘 으 저희 하이 공기 니 사려먹었지 지금 이게 무슨 매너야? 어? 이게 무슨 매너야 지금? 사려먹고 뽀뽀하게 있다고? 오케이 이걸 왜 까먹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왔어 어우 더워 어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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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안녕 안녕 나 영감이랑 저기 밥 먹고 좀 둘러보다 왔어 영감이랑 저기 탕수육이랑 나는 중국냉면 먹고 내가 이제 형이 밥 사줬으니까 내가 커피 살게 해서 그래서 꼬르소꼬모 카페 갔다가 꼬르소꼬모 갔는데 또 새가 방앗간을 지나가겠냐고 그래가지고 꼬르소꼬모 가구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둘러보고 그러고 집에 왔어 그러고 왔어 그러고 왔지 그러고 왔지 오늘 무슨 요일 오늘 화요일이잖아 화요일 근데 아빠 너도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너무 더운데 이따가 안아주면 안 될까? 조금만 이따가 안아줄까? 그립터? 그거 나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형 그거 뭐야? 그랬더니 인스타 프로필 사진이더라고 난 그게 진구인걸 처음 알았어 오늘 진구야? 이랬는데 범아 반팔을 입어 방법은 나도 알아 수영복 입을까? 그냥 이거 입고 안 더운 방법을 찾으면 안 돼 안 될까? 고지서가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겁내야 되는 편지들이 이렇게 깔송 원래 잘해 저러고 불도 꺼놓으면 안 보여 뭔지 몰라 벽인지 뭔지 지나가다가 한 번씩 발을 툭 채울 때도 있다니까 졸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이렇게 민어는 안 만났어 민어는 안 만나고 오늘 진기 형이랑 나랑 만남의 의미는 둘이서 이제 둘이서 만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지 내가 이렇게 전에 Don't call me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진기 형이랑 한 번도 둘이서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 우리 왜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지? 밖에서? 그랬더니 어 뭐 그렇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형 이거 끝나면 밥 먹자 이랬는데 영광 갑자기 뮤지컬 들어갔지? 나 뭐 하지? 이러니까 시간 없다가 그 2월에 얘기한 만남이 이제 이제 성사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게 둘이서 본 적이 없었지 둘이서 이렇게 자주 만날 일도 없었고 둘이서 진짜 둘이서 그래서 그냥 음 오늘 이제 시간 될 때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샤샤샤샤 만났지 까르소은 괜찮아 까르소은 그때 발도 아프고 이렇게 슥진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공원 할터 안 돼 공원은 네 발 얘기하잖아 지금 네 발 얘기하잖아 왜 자꾸 핥으니까 빨개지는 거랑 깨? 장소하지 말고 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디스크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그랬지 근데 괜찮아 이제 종합검진도 한번 해야 되고 애들 종합검진도 애들 이거 가정 아프면 안 돼 이거 아이스트 커피 전원인 자신의 특징이 어때요? 자신의 특징이 어때요? 그러니까 MBTI? 저는 E & T J E & T J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꼼대 내 옆에 있어, 지금 의자에서 누워있어 내 옆에서 누워있고 자기 발 쳐다보고 있어 얘들이 자도 자도 졸린가 봐요, 생각 엄청 자 내가 우리 집이 새로운 아이를 보여줄게 젤라늄 젤라늄이라는 꽃이야 이 꽃을 좋아해요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꽃이야 자, 먹을랑 먹을 수 있겠지 좀비들이 쳐들어와서 여기 갇히면 저거 먹을게 먹을 거 많아 그러지 말고 이거 유주도 있지, 레몬트리도 있지, 얘 있지, 저기 파 있지, 페퍼민트 있지, 바질 있지, 딜 있지 이탈리안 파슬리 있지, 네잎클로버 있지 이렇게 생각해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이거 저기 뭐지? 막 올라가다가 꺾이려고 그래가지고 초록색 그거 밴드로 묶어놨어 자르기는 아깝고 너까지 왜 그래? 그걸 왜 핥아, 의자를 아니 의자를 왜 핥아, 군대야 이거 의자야 꼰대 내 옆에 있어 나의 일은 좋았어요 오늘 오니웅이랑 같이 만났어요 저희 좋은 중국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레이커 커피를 샀어요 그리고 애플, 망고 아이스플레이크 빙수가 아이스플레이크? 맞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웃긴 거 보여줄까? 그 꼬르소구멍 가서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을 보다가 내가 또 이제 내가 또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개 골랐거든, 몇 개 골랐는데 영감이 이렇게 보더니 형이 사줄게, 이래서 됐어, 됐어 형, 됐어, 됐어 뭐로 사줘 이거를, 나중에 그냥 형, 형도 또 이사가고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그때 괜찮은 거 사달라고, 막 이랬는데 형이 사줄게, 형이 사줄게, 막 이러는 거 됐어, 됐어, 됐어 형이 사준다 그러면 나 마음 놓고 고르지도 못하니까 그냥 내가 사게 냅더라고, 이랬는데 이렇게 내가 몇 개 골랐어, 내가 사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형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불리지 그러면 나도 있잖아, 막 이렇게 형 됐어, 진짜 하지마, 이랬는데 진짜? 막 이랬는데 진짜, 진짜, 진짜 해주는 걸 형 하지마, 하지마, 이런 거지 내가 내 카드로 할게, 막 이러는 건데 진짜? 진짜? 형이 되게 찝찝했나봐 나 집들이 선물 못 사준 게 내가 아 형 괜찮아, 애들은 나 사줬고 애들 또 집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나도 해주고, 걔네도 해주고 이러는 거지 형은 뭐 형은 뭐, 아래저도 괜찮아 괜히 부담되게 내가 내가 형 부담되게 만드는 거 싫어, 라고 했는데 그리고 민호랑 온유, 온유래 민호랑 태민이는 그래서 스타일러 보내고 스타일러, 에어드레스인가? 삼성 거? 에어드레스 비싸더라 엄청, 엄청 비싼 거 사고 이러지 않았어 오늘은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이렇게 막 접시 같은 거 그런 거 불렀까? 꽃병 뭐 이런 거 예쁜 거 그냥 집에 좀 놔두려고 그랬는데 형이 딱 해주더라고 진짜 부담 안 되고 좋았어 너무 고마웠어 내가 깜짝 놀란 얘기해줄까? 내가 중국집 가서 내가 거기 진짜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탕수육 진짜 맛있는데 밥, 밥을 형이 사줬어 내가 커피는 내가 사줄게 이랬는데 커피 값이 더 나온 거야 커피 값이 훨씬 더 나온 거야 한 두 배 가까이 나왔어 커피 값이 그때 빙수 먹고 그랬는데 거기 빙수 값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어차피 이거 내가 평소만 안 먹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날이니까 먹자 그랬는데 얼마입니다 형이 조금 이상해지는데 형이 좀 이상해지는데 이러면서 내가 그냥 그거 샀어 그랬더니 형이 선물 사주더라고 근데 나니까 거기 거기 빙수가 막 몇만 원씩 해 그래가지고 기분 내게 먹자 이랬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나중에 한번 쳐봐 애플망고 빙수 우리 장난 아니야 오오오 꼬르소꼬모 카페 신라호텔 말고 신라호텔 빙수도 좋아하긴 한데 꼬르소꼬모 맛있었지 맛있었는데 둘 다 배불러가지고 나 알잖아 사실 배부른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날 보내고 싶으면 약간 좋은 것도 먹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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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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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게 진짜 이상하다 내가 쳐다보면 고개 돌린다 왜 쳐다봐 왜 뭐 해줄까 그런 일이 있었어 오늘 약간 요새는 좀 좀 서로 돌아보는 거 같아 그간 못 해줬던 것들 많이 해주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되게 응원도 서로 다 지고 막 그러는 시기가 되게 찾아왔어 옛날이랑 좀 달라 이거 뭐야 지금 사자야? 김동호 하지 어제도 했고 내일도 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예뻐 형이 사준 거 진짜 예뻐 우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 막 약간 수영장 타일처럼 생긴 꽃병이랑 우리 알잖아 그런 예쁜 쓰레기들 그런 거 샀거든 아주 예쁜 쓰레기들 용도 불분명 이런 거 용도 불분명 색감 미쳤고 이런 거 있잖아 또 사줘야지 또 저 조명 뭐가 필요한데 여기 용도가 뭐야 조명이지만 응? 알았어 나 그런 거 좋아해 그러면 옷도 뭐 기능성만 입나? 그럴 수는 없지 기능성만 입으려면 온 옷에 포켓 다 달아야지 저거 저거 조명 이름 뭐더라? 저거 조명 이름 뭐더라? 아 조명 이름 있는데 만달락키인가? 내려가봐 내려가봐 뭐 알지? 까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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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까르띠 아니야 까르띠의 모양 장난감이야 어떻게 개 장난감을 까르띠에를 사줘 너무 이렇게 많이 싸줬어 러시아 인형도 아니고 이게 뭔데? 예쁘지? 근데 이게 뭔데? 꽃병이래 이거 어떻게 꽃병으로 써? 그냥 예쁘니까 산거지 기다리고 이런게 한 두개가 더 있어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뭔데? 아 이거 봐봐 아 아무도 몰라 꽃병 화분은 아니고 밑에 물 빠진 구멍이 없어서 화분으로는 못하는데 아 아 너무 귀여워 내가 처음에 이거를 형 그냥 나 하나만 사서 꽃병 할까? 이랬는데 진기형이 야 아니야 얘네는 얘네끼리 있어야 예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세개 다 사기 너무 아까운거야 그래서 아니야 형 나 하나만 살게 이랬는데 형이 아니야 이거 세개 같이 있어서 예쁘다고 그래서 알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세개 다 골랐는데 난 형 사줄줄 몰랐지 흠 흠 흠 네 이사 이젠 하아, 지금 겨울이 못 담았네. 아 너무 예쁘지? 봐봐 이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화를 하면서 하냐고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만 사 저는 근데 사실 인테리어지 뭐 저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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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쁜 쓰레기야 우리 다 예쁜 쓰레기에 미쳐있는 사람들 아니었어? 여기 심지어 또 있다? 또 있어 이렇게 또 얼기설기한 그런 바스켓이랑 추레이 하나 사줬어 추레이 트레이 이렇게 쟁반 같은 거 하나 사줬어 물론 요새 여유롭나봐 그 양반이 갑자기 사준다길래 깜짝 놀랐네 이거 이거 클로브 건데 클로브 그 모듈 트롤리 못 샀잖아 아직 모듈 트롤리 오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있잖아 이것도 색깔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색깔이가 너무 예쁜데 형이 이걸 골랐어 골랐다기보다는 아 이쪽이구나 어떻게 됐나 이거 형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용도가 있긴 한 거 같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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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리모컨트롤러에 넣어 예쁘지? 민트색 하나 더 있어 근데 진짜로 내가 내가 사달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골랐는데 형이 사주는 거야 이건 몰라 이거 어디다 해 뭐 어떡해 이거 이거 깁스 아니야? 요새 유행하니까 깁스? 이거 신발 신발이네 모르겠어 어디 쓸지는 예쁘지 이거 안 살 수 있다고 계란바구니래 계란바구니 누구야 몰라요 그냥 이거 이렇게 어따 그리면 올려놓으면 예쁘지 않을까 어따 올려놓지 이렇게 향수 같은 거 들을까 과일 닮으면 예쁘겠다 건강 안 들어가요 여기 죽부인 죽부인이래 죽부인 꼼대 죽부인 어쩜 안 되겠나 이게 어떻게든 쓰겠지 어떻게든 쓰지 않을까 어떻게든 쓰지 않을까 너무 웃기네 갑자기 언박싱이라고? 갑자기 언박싱이라고? 어따 두지 이거를? 어따 두지? 상추 그릇? 상추 그릇 치고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상추 그릇? 죽부인 죽부인 진짜 죽부인이래 세상에 좀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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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나가기 전에 현관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지갑이나 이렇게 뽁 찝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런 모듈 선반 같은 거 다 이미 있으니까 그런 거 위에 이제 좀 올려놨다가 이렇게 촥 갖고 올 수 있게 문제는 쟤야, 쟤를 어디다 두냐는 말이야 저렇게 두까? 그냥? 대포 보관하네 약간 이렇게 그 우리 집이 이렇게 선반인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근데 나도 이런 거 액세서리 통하고 싶거든? 근데 이것도 이런 거 약간 예스 사면 예스는 이렇게 보이는 곳에 두고 싶잖아요 굳이 안쪽에 안 두고 싶고 그래가지고 약간 보이는 곳에 두고 싶잖아 나 최근에 그 애프터스쿨 그 베카 있잖아, 베카 나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나 옛날에 베카랑 되게 재밌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나한테 많이 가르쳐줬고 영어도 나한테 많이 가르쳐줬고 영어도 나한테 많이 가르쳐줬고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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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특급 때 나한테 문명특급 때 나한테 이걸 준 거야 근데 내가 오 고마워 이랬는데 풍선 이거도 이거? 풍선? 풍선인데 아 예뻐 솔직히 진짜 이렇게 냅두면 약간 인테리어도 되고 되게 귀엽거든? 근데 약간 나한테 그 뭘 사 뭘 이렇게 선물해줬다는 게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오 고마워 이랬는데 고마워 이랬는데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 부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기다 하면 되겠다 심지어 안 들어 심지어 안 들어 창현아 아 아 안 들어 이게 뭐야 고맙다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저거 안 들어 심지어 어떡해 아 미친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죽여줘 아 너무 웃겨 저게 뭐야 아 너무 웃기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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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가 예스끼리 모여서 놀고 있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인다고 웃어라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깃발려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이 저녁은 모르겠네 도저히 못 보고 있겠네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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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어디 나왔나? 원래 기차에 있었는데 너무...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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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은 예쁜 쓰레기 박물관이에요 잘생겼어 아 여기? 아 여기 위에? 아 근데 여기 아까 그 꽃을 놓는다고? 이거 이거 이미 이미 여행 색깔이 너무 많아 이거 핑크지 이거 민크지 저 초록색이지 저 조명 있지 해가지고 안돼 안돼 우리 워트 아 아 너무 웃기네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잘생겼어 이리 와봐 이 상자 때문에 못 오는구나 빨리 치워줄게 빨리 치워줄게 이리 와 이리 와 나 치웠어 치웠어 얘네 둘이 같이 안 할 수 없어 얘네 둘이 너무 싸워가지고 같이 안 하면 특히 집에선 더 심해지 누가 아 목 아파 아 목 아파 시끄럽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안 하는거야 공정 엫 엄마 시끄럽지? 그만 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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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는데? 몰라? 뭐 보고 싶는.. 에이! 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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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송은.. 아이고, 깜짝이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알라라라еляеляеля 헤어 알라라라라 가르송은! 뭐 봐 너? 그만 뭐 보고 진짜? 아무것도 없구만 지금 뭐야? 가르송 굳어버렸어 가르송 근데 우리 옆으로 가 내려가세요 내려가 내려가 아무튼 난 이제 가볼게 좋은 시간이었어 불 태왔네 난 이제 가볼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아니 뭐 보는데? 뭐 보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왜그래? 난 가볼게 남은 시간 재밌게 보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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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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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모니커 바이악